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정부가 이런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투기 지역 지정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규제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을 거듭하면서 이런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며 현재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재경신하고 있는데요. 투자의 모든 것이죠. 시장의 흐름을 잡고 타이밍을 잡는 것.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김창봉 본무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무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 혹은 투자에 대해 문의 있다 하신 분들께서는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077-6356번이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첫 번째 순서로 또 김창봉 본무장님께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 팁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매주 이 시간에는 전주에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거리가 인기가 많았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사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서울시가 굉장히 이러한 규제 속에서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어떤 부동산 이슈들로 이런 한 주를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강남아파트 그러니까 한평이죠. 3.3제곱미터나 1억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 주인공이 된 바로 반포동에 위치해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그러니까 구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24평형이 거래가가 최근에 2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지난 1월 달, 올해 1월 달만 해도 18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만 해도 거의 한 5억 8천 정도가 뛴 셈인데 이렇게 강남에서도 물론 한강변을 가지고 있고 한강이 조망권이 뛰어난 그러한 타입이겠지만 강남 안에서도 드디어 평당 1억이 넘는 그러한 아파트가 드디어 나오는 그러한 부동산 시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크로 리버파크 주변으로 반포동에 대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한 아파트들도 평당 1억이 넘지 않을까 그러한 뉴스 기사를 담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강남도 무섭게 뛴다. 이 바로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의 집값은 한 주에 0.15% 올랐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서대문구 0.28% 그리고 양천구는 0.27%, 도봉구는 0.27% 상승을 한 주에 부동산 가격으로 상승한 것도 있는데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지역들이 지금 오히려 이러한 실수요자 수요들이 몰리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파트 감이 누적 상승률만 봤을 때 가장 상승한 폭이 큰 지역은 바로 마포구였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14.3%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14.3%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동작구는 13.8% 이렇게 비강남권 7개 자치구가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 송파,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상승률이 11.2%였는데 이렇게 비강남권의 지역들이 강남 3구의 상승률보다 앞서 있죠. 그러한 서울 안에서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남과 비강남권의 그러한 격차가 비강남권이 오히려 강남권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강남이 더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뉴스 기사는 비강남도 무섭게 뛰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였고 그리고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 그리고 이 꼴은 집값 안정화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건 뭐냐면 그 거래량이 주춤해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 이러한 공식 속에서 우리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매도, 매수했었죠. 그런데 그 공식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8.6%가 거래량이 급감을 했지만 가격은 오히려 6.81%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들 역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뛰고 있는 이러한 지역들,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김현미 장관 집값 급등 지역 인상분 내년 공식 가격의 반영. 오늘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추가 지정, 오늘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서울 안에서 이러한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이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대책들이 하나하나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또는 부동산에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강남과의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도심 속의 접근성, 이러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지역 부동산에 있는 대표에게 들은 내용인데 지방에서도 이러한 이제 똘똘한 한 채 또는 다주택자 그러한 이제 보유자들이 서울 안에서 도심지에 계속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수요층들이 몰리고 있다. 그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정말 똘똘한 한 채로 편승되는 그러한 부동산 시장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똘똘한 한 채들이 가격을 치고 나가면은 결국에는 그 일대에 있는 부동산까지 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김현민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부동산 추락, 10월 대란 온화. 이 내용은 뭐였었냐면은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그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공급량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만 해도 지방의 그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방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4만여 가구가 입주를 한다고 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하락될 수밖에 없고 서울과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관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던 이런 이제 뉴스 기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정말 투자는 도심 지역, 인구가 계속해서 몰리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락할 일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간에 핫했던 부동산 시장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서 나가고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문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1714님이 보내주셨어요. 송파구 풍납동 동아 한가름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실거주를 하고는 계신데 계속 가져가도 좋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지역은 먼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유 목적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파시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도로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 송파구인데 사실 강동구와 굉장히 인접해 있는 송파구입니다. 그러한 이제 지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이제 천호역입니다. 천호역. 천호역을 도복권으로 두고 있는데 막 초역세권은 아니죠, 사실. 그런데 이 초역세권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강변인 그러한 이제 장점인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700세대, 1000세대가 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세대수이고 그리고 여기가 그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거의 한 340% 차지하는 용적률이기 때문에 이 한가람 아파트 혼자 어떠한 이제 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사실 사업성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일대에 있는 이러한 이제 아파트들 뭐 신성이라든지 극동이라든지 이러한 아파트들과 통합개발하기에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정말 장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풍납동이라는 게 그 사실 그러니까 백제시대의 어떠한 유물이라든지 문화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역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이러한 이제 그 문화재를 보건 사업하고 그리고 불편을 느끼는 이러한 이제 그 거주자에게 어떠한 이제 보상을 하겠다 이러한 이제 그 계획들이 있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는 정비사업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떠한 이제 그 문제거리들이 풀이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장기적이지 않으면은 당장이라도 빠져나오셔라 이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네. 네. 1714님 보유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투자기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0488님의 문자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호원지구의 평천 어바인퍼스트 분양권에 매수해도 될까요? 하고 연락을 주셨어요. 음... 지금 안양시라고 하셨는데 이곳에 또 분양권 매수하고 싶으신데 그래도 혹시나 전망이 어떤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이 안양이라는 지역이 사실 교육렬도 높고 해서 수도권이지만은 결코 가격이 저렴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유의 과열지구에 추가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가 되었는지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바인퍼스트 분양권을 매도해도 될지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 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바인퍼스트가 위치해 있는 곳은 이곳이죠. 바로 이제 이곳인데 올해 그 분양을 시작한 단지입니다. 단지수도 굉장히 크고 단지수도 굉장히 큰 단지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여기가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많았죠. 대부분 한 2천 세대 4천 세대 중 2천 세대가 일반 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조합원들에게 그 초과분담금이 조금 이제 적은 그러한 이제 단지 중에 하나였고 근데 문제는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분양권을 매도해도 될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매 제한이 현재로서는 제한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전매 제한이 올 하반기 내년 초에 전매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그때 매도를 하셔도 좋겠다.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변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떠한 이제 GTX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나의 노선 그러니까 인더건에서부터 동탄복선 전철이 하나 더 들어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더샵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있는 이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 일대만 그 새로이 공급되는 그러니까 새로 그 신축의 아파트들이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세대수로 따진다면 8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어떤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을 거예요. 학군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매 제한이 풀리고 나서 그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샵 이 더샵 아파트의 그 프리미엄을 보고 따져보고 들어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빠르게 한번 잡아보시기 보다는 전매 제한이 풀린 후에 앞으로 동향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지금 다음 문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시간 관계상 지금 많은 분들을 저희가 다 지금 문의를 못 받으리고 계신데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세미나 정보 알려드립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9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077-6356번으로 문의주세요. 지금 본부장님의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료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오늘 이슈 시간에 지방가의 양극화라든지 양극화라든지 그리고 서울 지역 안에서도 오르는 지역이 있고 덜 오르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상승한 지역이 있고 이렇게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 안에서 과연 어느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세미나를 갖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꿀팁들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부동산 정보도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구청역에서 도구 5분 거리고요. 2018년 7월에 중공이 완료되었습니다. 8층 건물 중 5층으로 매매 금액은 1억 9,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실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핫한 지역으로 영등포구 양평동을 꼽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영등포 양평동에 위치해 있는 소형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재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재산 사업이라든지 중공업지역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업무지역 굉장히 인접해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몰리고 이 지역의 가치 상승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지역은 굉장히 잠재 가치, 내재 가치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등포 오피스텔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는 천만 원대로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안에서 그것도 중심 지역 안에서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지에 굉장히 드뭅니다. 이 지역 영등포구인데도 불구하고 천만 원대로 소액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택임대 사업자로 활용해서 절세 효과까지 이 오피스텔이 소형, 소액이다 보니까 이러한 재산세라든지 이러한 세금 혜택 부분까지 톡톡히 세테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이 중공업 지역, 도시재생 그리고 중공업 지역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가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여의도 금융타운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이러한 근로자들이라든지 여의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가산, 구로 이러한 종사자들까지 이 일대에 종사하고 있는 이러한 임대 수요층들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로 통해서 이번 입지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는 그 건물의 위치는 바로 이제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바로 이제 영등포구청역 바로 2호선과 5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더블역사권이죠. 이 영등포구청역과 그리고 양평역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더블역사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가 안쪽에 있는 그 입지가 아닙니다. 그 대로변, 바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임대차 수요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대를 보게 되면 영등포역도 이제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KTX가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의 이동이 굉장히 수월하다. 그리고 영등포역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인프라들, 인프라들까지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안양천만 건너게 되면 이제 목동이죠. 목동, 목동이 위치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일대에 있는 이제 수요를 보게 되면은 그 먼저 이제 그 전철력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5호선, 그 다음에 2호선, 그리고 한정고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당산력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바로 이제 9호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좌측으로 보게 되면은 여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이 여의도,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가산, 구로, 이러한 이제 직장인까지 굉장히 수요층들이 폭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30 서울플랜, 지금 그 서울 안에서 지금 이 이미지 사진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봤을 겁니다. 서울 안을 3대 도심, 그리고 이제 7개 구역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제 2030 플랜이 있는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인프라들 다가 잘 갖춰져 있죠. 아파트 가격도 탄탄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양도성, 종로라든지 중구라든지 이 지역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3대 도심 중에 하나 뽑히고 있는 바로 여의도, 영등포 이 지역은 그 개발이 아직까지도 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공업 지역이라는 토지의 용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영등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 하나의 이제 그 업무타운이 이제 조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직장인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영등포 구이고 사실 여의도 안에서 이 주거지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 시장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의도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은 결국에는 이 일대에 있는 당산이라든지 영등포의 주거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제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MBC 부지도 복합개발을 통해서 어떠한 다양한 인프라들이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등포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영등포 뉴타운이라는 사업,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업인데 지금 그 영등포가 그 여태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뒷받침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마땅한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랜드마크식의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등포 뉴타운에 들어서는 아크로스쿄어라든지 이러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이 지역의 전체적인 지역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서부간선 도로라든지 이러한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차익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 그리고 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동으로 구성이 된 그러한 오피스텔이고 그리고 분리형 원룸입니다. 거실과 방이 분리된 그러한 이제 분리된 원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 지어진 후분양의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매가로는 1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전세로 1억 8천 만 원의 지금 임대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내 돈이 들어가는 돈 1천 5백만 원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지 좋고 호재가 풍부하지만 아직은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김창봉 후보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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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